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남자는 성적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잠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하죠? 이런 여자를 만나야 남자도 즐겁고 풍성한 잠자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테니스나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임하고 실력이 비슷해야 재미있게 즐길 수 있지 않습니까? 잠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디를 봐야 이 여자가 적극적인지 알 수 있을까요? 외모만으로도 야한 여자인지 성욕이 강한 여자인지 한 번에 딱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의 얼굴형과 이목구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굴 어디를 봐야 할까요? 얼굴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사랑합니다. 성욕이 유난히 강하고 적극적인 여자를 한 번에 딱 알아보는 방법. 여자 외모의 어디를 봐야 알 수 있을까요? 남자들은 왜 욕구가 강한 여자를 한눈에 알아보고 싶어 할까요? 아닙니다. 아, 꽝 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스포츠에서도 상대방이 적극적이고 실력도 좋아야 제대로 된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룻밤을 보내더라도 나와 딱 맞는 사람과 만나서 사랑을 불태우고 싶은 것이죠. 나보다 더 욕구가 강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적극적인 여자를 만나야 뭔가 좀 더 뜨거운 밤이 기대가 되니까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한 손으로 허공을 휘저어도 마주치는 손뼉이 없으면 짝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주친다 한들 한 손에 비해 다른 손이 너무 작거나 크다면 오히려 통증을 겪거나 소리가 잘 안 나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성욕이 강한 여자의 경우에는 마치 내 손바닥과 같이 쫙 달라붙죠. 이렇게 잘 맞는 손뼉치기는 혈액순환에도 좋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며 집중력 향상과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오히려 성욕이 강한 여자의 경우 손바닥이 뜨거워 내가 더 자극을 받는 경우도 많죠? 이럴 때 우리는 속궁합이 잘 맞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남성분들이 찾으려는 파트너도 이런 여성이겠지만 문제는 상대방의 욕구가 강한지 약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만나 식사도 같이 하고 차도 마시면서 얘기해봐도 상대를 파악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식사나 술자리에서 야한 농담을 즐기는 여성들도 있지만 그것은 앞에 영상에서 다리뜻 잠자리를 가자는 신호이지 성욕과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나 여길 보면 여자의 성욕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의 얼굴과 외모 행동 등으로 그것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자들의 얼굴 외모 행동으로 알아보는 여자들의 성에 관한 예상은 예로부터 남성들 사이에 지식처럼 전해 내려오기도 하지만 관상학적으로도 많이 전해오고 있죠. 여자의 얼굴에서는 잠자리를 대하는 여성의 태도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남자 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여성들의 입술은 성욕의 강도와 얼마나 쉽게 잠자리로 갈 수 있는지 결정하는 포인트라고 합니다. 관상학에서도 입술이 두터운 여자는 성적 욕구가 강하다고 하는데요. 물론 여자들이 화장을 진하게 하거나 요즘에는 입술 필러도 많이 맞아서 구별하기 어렵지만 요즘 여자들은 입술을 그렇게 짙게 바르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셔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두툼한 입술을 가진 여자는 성욕이 풍부하고 애정 또한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여성들은 남자들의 유혹에 약하고 성적 욕구와 생리적인 욕구가 강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본능에 상당히 충실하다는 것이죠. 이런 여자들은 마음에 드는 남자와 눈이 마주쳤을 때 마음이 들뜨기 시작하고 앞뒤 재지 않고 욕구가 솟아나 그 남자와의 잠자리를 강렬하게 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작은 모험심에 욕망까지 곁들여지면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게 되는 여자죠. 이런 입술이 두터운 여자가 대화 중에 자주 입술을 적신다면 이미 아래의 그곳은 촉촉하게 젖어들어서 준비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흔히 미인형이라 말하는 계란형 얼굴은 잠자리를 밝히며 여성의 중요한 그곳도 상당히 촉촉한 편이라고 합니다. 이런 갸름한 얼굴을 가진 여자들은 감정이 풍부하고 성격이 원만해 열정이 넘친다고 합니다. 시원하고 부드러운 이마를 가진 여자들도 있죠. 연예인 중에서도 이마가 예쁜 여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원하고 넓은 부드러운 이마선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존재감이 있고 어디서든 빛이 납니다. 이런 여자들은 성격도 원만하고 부드러운 성격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겸손한 것은 물론이고 쾌활하기까지 한다는 거죠. 남성분들에게도 상당히 너그럽게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자들은 불감증일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불감증인 여자에게 노력을 드린다 한들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역삼각형의 얼굴은 잠자리에 쉽게 빠지지는 않지만 한 번 빠지면 주도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요. 이 역삼각형의 얼굴을 가진 여자는 많은 면에서 심사숙고를 하는 진지한 편입니다. 하지만 일단 한 번 연애에 빠지면 열정을 다 바치는 스타일이라 남자의 성향을 무시하고 잠자리에서 주도적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여성들은 여성의 그곳 입구가 다소 위쪽을 향하고 있어 성감이 매우 예민하고 자신의 몸이 예민하니 빨리 느끼고 자주 느끼고 그리고 강하게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여성들은 진정한 잠자리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여성임에도 예민하지 않을 경우는 그간의 잠자리 경험이 없거나 또는 경험이 많지 않아서 라고 합니다. 여성들의 코 또한 눈여겨봐야 합니다. 웃을 때 코에 잔주름이 가는 여자는 남자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하룻밤을 안겨준다고 합니다. 이런 여자들은 그곳 안쪽의 벽에 주름이 도들도들 많아서 크기와 상관없이 뛰어난 신축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어떤 남자와도 잘 맞는다는 것이기도 하죠. 또 콧구멍이 큰 여자는 클수록 폐활량이 더 크기 때문에 긴 시간에 팜샤티 운동에도 끄떡없다고 합니다. 다음은 짧은 코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입니다. 이런 여성들은 개방적이면서도 낙천적이기 때문에 남자가 요구하는 조금 난해하거나 독특한 자세에도 거부감 없이 응한다고 하는데요. 호기심이 많다고 할 수 있죠. 또 매끈하고 오똑한 코를 가진 여자는 도도한 여자의 상징이죠. 하지만 이런 여자들은 남자가 주변에 별로 없다고 합니다. 예쁘지만 주변에 남자가 별로 없는 여자 여자 콧대 높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죠. 이번엔 미간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간이 넓으면 잠자리에 적극적이고 넓은 미간을 가진 여자는 여러 남자와 사랑을 공유할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바람둥이죠. 그리고 치아만으로도 남성을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가지런한 오이치아를 가진 여성도 있습니다. 어른들의 말씀에 전설처럼 내려온다는 오이치아 오이시를 늘어놓은 것처럼 작은 치아가 가지런히 있는 이런 치아를 가진 여성은 그곳의 구조 또한 매우 독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로 하여금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며 어느새 정신 차려보면 홍콩 여행이 끝난 뒤죠. 그곳 내부의 한쪽에 두툼한 여분의 살점이 있어 빈틈을 꽉꽉 채워주어 밀착감이 좋고 작은 움직임에도 찌릿찌릿한 마찰을 일으키는 것이죠. 하지만 귀한 만큼 드물교 흔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음은 화장입니다. 화장을 짙게 하는 여성일수록 성적 욕구가 강하다고 합니다. 짙은 화장으로 자신을 감추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화려한 화장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걸을 때의 보폭 또한 눈여겨보시면 좋습니다. 걸을 때 보폭이 넓은 여성은 척추의 움직임도 많고 성큼성큼 힘차게 걷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바로 골반 때문입니다. 골반 주변의 근육이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밤에 훨씬 잘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느끼는 여자는 골반 근육이 자유롭게 움직여 힘차게 걸을 확률도 높은 거죠. 소심하고 힘없이 걷는 분이라면 자신의 골반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성의 외모를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욕구가 강한 여자와 잠자리에 적극적인 여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남녀 간의 잠자리에서 불만족스러웠을 경우 다음에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서 노력과 수고를 줄였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속설들이 생긴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남성뿐 아니라 여성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모와 인상과는 전혀 다른 성격과 특징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속설과 관상학은 재미삼아 보고 웃고 넘기시면 좋겠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남녀 간의 사랑과 만남은 서로의 시간을 공유하며 그 시간들이 아름답게 숙성돼서 정신적인 교감을 통해 육체적 교류까지 이어나가는 게 건강하고 좋은 사랑입니다. 자, 오늘의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자들은 모두 자신의 몽둥이 크기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몸둥이가 단단해지고 커졌을 때 이 정도면 크고 멋지다는 생각이죠? 여자의 생각도 궁금하지만 민망해서 물어보지 못했던 이 정도면 나의 크기는 괜찮은 것인지 오늘은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고 잘 느끼는 남자의 몽둥이 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몽둥이 크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몽둥이가 흥분하고 커졌을 때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계신가요? 바나나, 당근, 오이 등 사람마다 가지 각색의 굵기와 크기를 가진 몽둥이가 있을 겁니다. 우리 남자들은 자신의 몽둥이의 크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남자들은 자신의 몽둥이 크기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남자의 몽둥이의 크기는 자존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목욕탕이나 헬스장에서 다른 사람의 몽둥이 크기를 힐끗힐끗 견눈질로 확인해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몽둥이의 크기가 남자의 서열을 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내 파트너를 만족시켜서 힘세고 강한 남자로 기억되고 싶은데 그것이 자신의 몽둥이 크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국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더라도 남자는 크기가 무조건 중요하고 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여자는 남자의 크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한국성인 남성 1,000명과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크기의 중요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여자들의 경우엔 29%만 크기가 큰 게 좋다고 답했지만 남자들은 무려 92%가 무조건 크기가 큰 게 좋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여자가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남자가 크기에 대해 더 연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연구도 있습니다. 남자의 몽둥이의 크기가 1인치 2.5cm씩 길어질 때마다 아내가 바람날 가능성이 오히려 1.5배씩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남자의 몽둥이가 커질수록 아내가 바람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연구진은 남편의 몽둥이가 커질수록 오히려 아내들이 아픔과 불편함에 성적 만족감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큰 몽둥이를 가지고 있는 남성은 단단함의 강직도가 약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반면 아내가 남편과의 부부관계를 만족스러워할수록 바람날 확률은 확실하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고 잘 느끼는 사이즈는 어느 정도일까요? 니콜 프레이즈라는 교수가 진행했던 실험을 통해 그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니콜 교수는 길게는 18cm부터 짧게는 7cm의 휴지심이 꽉 차는 모양과 소세지처럼 얇은 모양의 크고 작은 다양한 모형들을 33개를 한 바구니에 담아놓고 여자들에게 가장 마음에 드는 모형을 골라보라고 말했습니다. 니콜 프레이즈 교수의 말에 여자들은 각자 자신이 좋아하고 원하는 모형들을 고르기 시작했죠. 여자들은 과연 얼마나 큰 모형들을 골랐을까요? 이 실험에서 니콜 교수는 두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평균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큰 것을 선호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자들이 가장 원하는 남자의 몽둥이의 길이는 13cm 둘레는 12.2cm로 한구, 남자 평균 사이즈인 길이 12.7cm 둘레 12.11cm보다는 조금 더 컸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평균보다 조금 더 컸으면 하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다행히 한국 남성들의 크기는 여자들이 원하는 크기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혹시 내 몽둥이의 사이즈가 평균보다 작거나 여자들이 원하는 사이즈보다 작거나 짧다고 걱정하셨다면, 두 번째 질문을 통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남자친구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의 크기가 적당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자들은 아까보다 조금 더 작은 모형을 골랐다고 합니다. 크기와 상관없이 여자들은 오래 만나고 사귄 남자와 관계를 할 때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고 만족감도 더 잘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편이나 연인 그리고 남자친구와 같은 특별한 관계라면, 여자들은 남자의 몽둥이, 사이즈와 상관없이 충분히 만족스러운 잠자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니콜 프레이즈 교수는 오히려 너무 큰 사이즈는 여성의 그곳에 상처를 줄 확률이 높고, 사랑을 나눌 때 통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자주 관계를 가지게 될 내 파트너의 사이즈는 평균보다 약간 작은 것을 바란다고 추측했습니다. 크기가 너무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된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 크기여야 내 파트너를 만족시키고 바람날 확률을 낮출 수 있을까요? 이것은 여자의 동굴 길이와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여자의 동굴 길이는 보통 8cm 정도라고 합니다. 보통 성인 남성의 평균 길이의 12cm보다 짧죠. 동굴은 부부관계에 꼭 필요한 통로 역할을 수행하는 여자의 중요한 신체 부위입니다. 8cm 남짓한 좁고 촉촉한 짧은 동굴이 이런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슨 주름이 잡혀있는 신축성이 뛰어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신경들이 모여있는 곳은 동굴 입구에서 3cm 정도 안쪽에 있기 때문에 3cm 이상의 몽둥이만 있다면 내 파트너를 충분히 만족시켜줄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이즈는 오히려 통증만 유발하고 관계 만족도를 떨어뜨리기도 하죠. 실제로 비뇨의학과 상담 중 너무 커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있지만 너무 작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너무 커서 관계를 할 때마다 극심한 고통을 겪어서 도저히 부부관계를 할 수가 없다고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몽둥이가 작아서 비뇨기과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크기에 대한 콤플렉스와 남들과의 비교 때문이지, 사실 3cm 이상의 몽둥이만 있다면 여자와의 관계 만족도에는 그리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여자들은 몽둥이의 크기와 관계없이 손가락이나 전이만으로도 홍콩에 가기도 합니다. 남자들이 내 파트너를 만족시키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몽둥이의 크기는 그리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굵기는 어느 정도가 돼야 내 파트너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남학생들에게 몽둥이의 둘레를 재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14%만 몽둥이의 둘레를 재봤다고 대답했습니다. 길이는 자로 쉽게 잴 수 있지만 둘레는 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음먹고 측정하지 않는 이상 둘레까지 알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죠. 하지만 꼭 재보지 않았다고 해서 굵기에 관심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좀 더 두꺼우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남자들도 많거든요. 휴지심의 둘레가 평균 13cm 정도인데 휴지심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휴지심을 꽉 채우는 정도라면 평균 이상의 둘레를 가진 매우 훌륭한 몽둥이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휴지심을 가득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얇은 건 아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 남자의 평균 둘레는 12.11cm로 휴지심을 꽉 채우지 못하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여성들은 굵기나 길이보다 강직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꼭 길고 굵은 것보단 강직도가 충분하다면 만족감을 잘 느끼는 것이죠. 자신이 가진 크기와 굵기가 충분한데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잠자리 만족도가 무려 31%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체스 교수는 이 현상의 원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기 몸을 부끄러워하면 잠자리 중 다른 생각이 많아진다고 말이죠. 잠자리에 집중하는 순간에 내 몸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이고 느껴질지에 실망하지는 않았을지 걱정하는 것이죠. 집중해야 하는 그 순간에 마치 영상을 보는 관찰자처럼 자신의 몸매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과 고민을 하면 충분히 흥분이 되지 않습니다. 잠자리에서는 정신과 이성을 어느 정도 놓고 본능적으로 행동할 필요도 있는데 계속 긴장한 상태가 이어지면 즐거운 잠자리를 이어가기 힘들게 됩니다. 이처럼 잠자리에서 엉뚱한 생각과 고민을 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가 심하면 발고부정까지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자신의 몽둥이에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관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영 자신이 없고 내 몸이 부끄럽다면 불을 끄고 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불을 끄고 사랑을 나눈다면 몸매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어지고 잠자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여자들이 불을 끄고 하자고 요구하는 것도 자신의 몸에 자신이 없고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불을 끄고 하면 시각 대신 다른 감각들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촉각과 청각 그리고 후각 등 다른 예민해진 감각들로도 충분히 서로 절정을 느끼고 만족스러운 잠자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자들이 가장 원하는 몽둥이의 크기를 알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